매우 매우 멈췄 7시전 두번째 여태 오전부터 시작이 진짜 정신이 없네요. 2시 이후부터는 그땐 더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. 해보세요.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나요? 네. 저 지금 일반장 쪽에 의국 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여기를 의국이라고 불러요? 네네네. 민설아! 네. 콩이! 네. 여기로 뺄게요. 네. 이 아이는 아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컨디션이 괜찮아져가지고 일반장으로 옮겼어요. 저희 쌤들이 지금 강아지 엄청 귀여워하고 있어요. 앨리스! 네. 너가 더 귀여워. 원장님 왜 말이 없으셨어요? 아우, 원래 바보까지 왔어요. 방송 언제 돼요? 이거요? 네. 한 시 출근이에요? 한 시 출근이에요? 한 시 출근이여? 한 시 출근이여? 한 시 출근이야. 시간별을 잘못 보고 오셔서 일찍 출근하셨어요. 오늘 한 시 출근이신데 열 한 시에 오셨어요. 두 시간 일찍 퇴근해. 여기 왜 이랬지 오늘? 죄송해요. 다음부터 시간표를 잘 보고 오겠습니다.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데? 아니요, 있어야죠. 아픈 아이들이 있잖아요.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은 오늘 예약 스케줄을 선생님들 보기 편하게 표에다 작성하고 있어요. 이걸 안 그러면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가지고. 오늘 바쁘세요? 왜? 보호자님이 그때 많이 줄었는데? 오늘 면회 3시로 바꾸셨거든요. 바로 오실 거여서 상터 한번 보시라고. 우리 어머니 씨 다 풀려고 퇴원해도 될 거 같아 이제. 퇴원이야? 그럼 퇴원 준비를 할까요? 내가 일단 상담하고 몇 시에 오게 됐지? 셋이 오시게 됐어요. 셋이 상담할게요. 네네. 이거 발사는 오늘 안 하실 거죠? 발사 오늘 할 건데 드레싱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. 일단은 뭐. 그러면 면회 준비만 해볼게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원래 평소에 안 그런데 굉장히 깍듯해서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닐까. 어머나. 원래 파이팅 되게 넘치거든요. 영어도 되게 잘 쓰고. 영어도 잘하셔서. 네. 오늘 굉장히 얌전하네요. 네. 평소대로에요. 평소대로. 아 그럼 잘하고 있습니다. 평소대로. 어 이따가. 네. 악어 게임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? 같이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대박. 여보세요. 그냥 버리면 돼요. 여러분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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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깨끗한. 응? 귀지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소중한. 손 손짱 있잖아요. 여기 자꾸 핥혀요. 아 애들이 원래 수술하고 그랬던 데는 간지럽거든요. 네. 근데 집에 가셔서 도 안 하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덧날 수 있어 가지고. 아 이랬었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밝아졌어요. 잘 가졌어요. 내 팔을 지금 꽉 잡고 있어요. 손 좀 세워서 지금. 네, 해봐요. 네, 고장.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누구예요, 22도로 하던 사람이? 저 임원장님이요. 안 돼요, 임원장님.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. 네, 왜요? 원장님들이 온도 낮추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. 아, 네. 다들 덥지? 웃지 말고 대답해. 더워요, 더워요. 너무 더워요, 선생님.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셔서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춰봤습니다. 민짱, 오늘 크로커다일 어때? 뭐 할 거예요? 토스트. 아주 사나운 녀석이죠. 그래서 이걸 한 명씩 해서 앙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. 이렇게. 위치 조작은 안 되는 거예요? 네, 안 돼요. 랜덤이에요, 계속. 용사들이 다 모여 있군. 미란다 코! 끊은 거예요? 앨리스 안 와나? 앨리스가 너무 가까워요. 그럼 우리끼리 하자. 빠르고 신속하게. 안 되면 진거, 바이바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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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바이바이보? 아냐 아니잖아요. 바이바이보?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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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뭐야? 나 사랑해? 나 사랑해? 이렇게 넣을게요. 아 무서워 나 손 떨어졌어 진짜 찐해 야 한 바퀴 진짜 오랜만에 돈다 야 4개 남았어 아니야 아직 4개 남았어 이게 느낌이 좋은데 이거요? 이게 좋아요? 이런 거 걸리면 어떡해요? 잘 모르죠 진짜야 이제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이번에는 이거 이거요? 근데 저 말 안 듣고 싶어요 말 안 들어도 돼요? 말 안 들었는데 벌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긴장감을 만들었어 보통 이런 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린 거라고 PD님이 쏘신대 헐 좋아 헐 와 컬러옵니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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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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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개 눌렀다! 저게 제 것까지 눌러주신 건가요? 단추 아니야? 단추 아니야? 어?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? 나는 센터 원래 이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원리더라구요 근데 내가 똑같은 소리잖아 그래 내가 똑같잖아 화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야?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야?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야? 아 이거야? 아 이거야? 안녕하세요 얘들아 고생해라 어디 가세요? 오늘 중간이시잖아요 중간 탕탕탕탕 수고해 안녕히 가세요 이거 비싼 거니까 조심히 달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미란덕고 고생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저희 강아지를 너무 신경을 안 써서 퇴근하고 나면 이렇게 해 있을 때는 꼭 산책 시켜요 그리고 오늘도 산책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닭발 먹으려고 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? 깔때가 안 됐다 하하하하 좀 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